한..합니다 스탠리 패러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? 어렵네 얘 하나도 안돼 진짜로 뻥 안치고 얘가 하나도 안돼 그리고 내 방은 왜 이렇게 좁아? 창문도 없고 왜 내 방은 뭐지? 이건 왜 또 이렇게 낮아져? left down left right ok ok yes I've got it now this story is absolutely definitely this way 이거 모를까? 자 따라갈게요 이제 알려주니까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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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하나 가둬놓고 햄스터처럼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미쳐버리 미쳐버리는거야 이거 진짜 이거 근데 보니까 왜 정신병 걸리는지 알겠네 그 게임인가봐 이거 그거 알려주려고 만든 게임인가봐 뭐지? 뭐지? 컨트롤을 잘못해서 떨어뜨렸어? 시끄러 닥쳐 입 닥쳐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라고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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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도리 도리도리 이거 뭐 그냥 사람 미치는 미치는거냐 이거 어? 이거 하다보면 그냥 미치는거네 음 음 음 아 빨리 죽여 죽여줘 아 아니에요? 아 음 지금 아 가에는 저 잘못했어 열어! 이 새X야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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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. 열어. 열어 시키. 열어 문 열어. 나 갈라니까 문. 열어. Was it a sign of hope for Stanley's future? Alas it was not. For although this keypad guarded the terrible secret of Stanley's past. What's up you? 아이 전화를 어떻게 가냐고. 뭐 알아야지 내 전화로 가지. 귀엽단 나는데 자꾸 전화로 가라 그래. 전화로 어딜 간지 알아야지 내가 전화로 가야. 전화했는데 뭐지. 전화 못 간지. 안해 개새끼 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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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